여기서? 반짝이는거야? 그러네? 저기 있네? 저게 뭐야? 저게 뭐야? 얘 어디갔어? 얘 어디갔어? 왜 안와? 어딘가 길이 있나본데요? 아우 이거 위험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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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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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요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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어디지? 완전 정반대네 정반대 방향이죠 여기랑 정반대인건 알겠어 어떻게 가야돼? 아야 아! 아! 투명길이 있구나 어 깜짝이야 이런 곳에 오호 오오.. 진정해 진정해 마리오 진정해 마리오 안돼 마리오 오케이 여기 안와봤다 여기 여기 월드 몇이냐고요? 여기가 4인가 5인가 할거에요 아마 와 이건 또 뭐래 흐흐흐 흐흐 별거 아니지 다 꺼져 리젠드되네 리젠드되네 아 막을수없어 문제는 여기부터네요 뭐 흐흐흐흐흐흐흐흐흐 김풀공항이라기 낫겠다 와 이거 우와 무서워요 무서워요 빛나? 붙지 않네? 아 무서워 으아아아아아아아 아 떨어졌다 그냥 갈걸 됐다 또 어렵지 않은게 까불고 있어 어 그래 나올거 같아가지고 온거야 오케이 넘어가고 또 있네요 아 위험한걸 시키고 그래 왜 자꾸 아 미친 으아아아아아 이야 얘 또 떨어지네 아 가운데를 뛰면 돼 가운데로 가운데로 뛰는게 안전해 가운데는 안움직이거든 양옆은 흔들리는데 가운데는 안움직이니까 가운데로 뛰는게 안전합니다 열땜 아 아이야 아아아 버려 버려 와 저건 뭐냐 주거위 몰라 그냥 가 튀어 그냥 이제 안와야지 혹시나 모르니까 한번 한번 살펴보고 갑시다 만약에 여기 이렇게 깼는데 하나 더 숨어있어서 또 하린다 이러면 진짜 이탈 박살나거든요 없는 것 같아 가자 어 저기 불뚝같은거 저기 안가본것 같다 여기 일단은 보이는건 다 합시다 이러다보면은 이제 막히게 될텐데 그때부터는 힌트 흰무새라던가 좀 의지를 해야죠 일단은 이건 또 뭐래 발발 액셀 약떠러지 아니겠지? 쏘는데 가라타기 아 박살났어 아니구나 아아아아아아 이거 진짜 완전히 해결네 점프점프 점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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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정도야 어렵지 않지 점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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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 더 한 번 더 어쩐지 쉽더라 초반이 아아아아 저기 파워몬이 보여서 뛰어봤는데 그냥 아아아아 저기 파워몬이 보여서 뛰어봤는데 그냥 아아아아 아아아아 아아 중간 세이브 좀 해주면 덧나냐 아니 미친 으아아아아악 안돼 숨고 싶지 않아 숨고 싶지 않아 앗 아윽 아니 뭐야 이게 진지하게 할게요 이제 진지하게 할게요 이제 아 지금 근데 이거 꼭 타야돼? 타는게 뛰는거보다 빠른가? 부르는거보다? 온전히 가자 좋아 잘간다 잘간다 이거 어렵지 않지 실은 이게 어렵지 않은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 점프 버리기 어? 버릴핀 없었네 더 없겠지? 설마 막 더 있는거 아니겠지? 가자 또 오라고 하면은 진짜 아 미칫 아잇뜨하아 이야 얘 또 떨어지네 아하하하하 소장 미스 괜찮아 목숨은 많아 아잇뜨 안되 Меня 제대로 하겠습니다 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 마리오왜 평상시에는 내려가고싶으러 잘만 올라가더만 왜그랬니? 돈이 점점 깎여나가는데 이거 올라가 그게 착하지 올라가